여기가 나의 촬영지인가 예 하고 슥 벗으면서 걷기 시작하네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후경 붙으니까 아 윤기야 진짜 리허는데 야 윤기야 나 이렇게 고창한 줄 몰랐어 몰랐어 우와 이거 윤기야 나 1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야 긴장만 40초 다 나오긴 한 1초 나올 거 같아 3초 1개 해줘서 그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노력한 게 있는데 3초라도